부딪히 우승했습니다. 부딪히 우승했습니다. 2023년 첫 번째 우승자 고추장 공공입니다. 8년 시간 사진을 합니다. 영광스러운 자리. 출시했습니다. 이건 밀키트고요. 차장금에 불고기 매콤 라자냐. 이건 편의점에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오늘 첫 언박싱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매장용 2분 30초, 가정용 3분입니다. 잘했다. 맛있네 냄새. 메쉬포테이토도 들어있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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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. 과연 제 요리가 재해석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. 음! 음!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누가 나한테 DM 보냈다고 다섯 개째 사먹고 있다고. 매일 먹고 싶다면서. 내가 사실 3군데 가서 실패했거든. 아니자면. 오픈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. 한번 드셔보세요, 꼭.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밀키트는 여기 안에 이렇게 고기가 들어있습니다. 면을 삶을게요. 면 삼고. 고기랑 소스를 4분 볶고. 볶고 졸여요, 같이. 오! 치즈 치즈 치즈. 오! 비주얼은 좋아. 맛있는데? 요즘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. 우리 오빠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, 이거. 약간 장칼국수 먹다가 너무 매콤하면 옆에 약간 빵 먹고 싶을 때 있잖아. 느끼한 거 먹고 싶을 때. 꼭 사드세요. 진짜 맛있대요.